진짜 필, 진짜 필하는 거 같아. 뭐라고? 진짜. 형 나 피나요? 야, 필 안돼! 어, 섞어줘. 빨리! 여기 또라이 같은 게 내 필을 했어! 지석 씨! 지석 씨! 지석 씨, 이렇게 가을 땡볕에 태닝하면 피부에도 아주 좋대요. 난 이 가을끝에서 예림이랑 김밥 먹으려고 누드김밥을 좀 싸왔어. 어머, 감동이에요.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김밥이잖아요. 이게 왜 누드김밥이에요? 어, 내가 누드를 쐈으니까! 야, 야, 야! 꼬마김밥이다! 아니야! 아니야! 예림이! 예림이 아니야! 아니, 사람들은 오해하겠어. 아니야! 충북김밥이다. 아니야! 아니야! 농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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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림이 짓궂어. 넌 가끔 약 빨고 방송하는 것 같아. 응? 지금 애교 없는 사람 같아, 예림이. 어우, 맛있겠다. 예림이. 예림이를 위해서 노래를 준비했어. 문이 열리네요. 여보, 여보! 남편이 들어오죠. 예림이! 도망가! 빨리! 남편이 없어! 빨리 숨어! 빨리 숨어! 어? 빨리 숨어! 어우, 세상에. 뭐하고 있었어? 변치 좋길래 입을 털려고. 에이, 그렇게 하면 털리라. 어? 여보, 안 그래도 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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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여보. 이거 봐. 여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뭔 빤스가 이렇게 많아. 뭔 빤스가 이렇게 많냐고? 인생에 있어서 빤스 2장이면 내가 충분하다 그랬잖아. 뭔 빤스가 7장이나 필요하냐. 아, 요즘에. 팬티 2장으로 사는 사람이 어딨어. 아저씨. 예. 아저씨도 빤스 막 7장 있고 그래요? 아, 저는 그 예림이가 선물해준 팬티까지 앞치면 총 1장입니다. 다 1장밖에 없다 하잖아. 아, 알았어. 저기, 앞으로 안 사면 될 거 아냐. 야, 너는 내 앞에서는 꼭 안 산다고 그러고 뒤돌아서면 꼭 사고. 왜 이렇게 여자가 앞뒤가 달라? 아닙니다. 예림이는 앞뒤가 똑같습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예림이 기억 안 나. 예림이 나랑 게임하다 져가지고 인디 한 번 내가 등에다 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명치에 인디 한 번 뱉잖아. 야, 내가 포꿈치로 만비했으면 예림이 바로 졸도했어. 아, 뭔 개속이야. 다치고 있어. 여보. 여보가 오해하고 있나본데 여기 있는 팬티 이거 이거 다 짝퉁이야. 뭐라고? 이거 짝퉁이야. 이 빅토리아 시크릿 가든. 이거는 케빈 클레오파트라. 어? 어? 그러고 보니까 내 팬티는 보디 가드레일이네. 아저씨, 아저씨는 뭐여? 어? 코박 위법이야. 코박 위법이네. 아저씨는 코박 위법이에요. 아니야.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아니야, 아니야. 찬문을 샤워해서 그래. 자, 내. 지가 뭘 한다고. 너 일로 와봐. 이거 짝퉁은 뭐 다 공짜냐?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으면 우리 언제 대충 갖고 언제 돈 모으냐고?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나 당신 때문에 정말 답답해서 같이 못 살겠어. 같이 못 살겠다고. 나가. 너 나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아, 여보. 그냥 해 본 소리지. 내가 지금 가서 잘 데도 없단 말이야. 어서 자. 어떤 호텔을 원하세요? 럭셔리, 비즈니스, 빠르고 정확한 검색. 호텔 트리바그. 지가 바뀌자니 꺼져. 빨리 꺼지라고. 꺼져 그냥. 빨리 꺼져. 알았어. 딱 끝났습니다. 지금 또 뭐 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오해야. 엄마는. 이 아저씨 뭔데. 오해야. 이 아저씨 뭔데 내 수영복을 입고 있어. 내 수영복 줘요. 내 수영복 줘요. 이거 드라마에서 조수호가 입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넌 이걸 치우면 비밀 숲을 보게 될 거야. 진짜. 이거 입고 오션월드 가야 돼요. 이걸 치우면 진짜. 하트, 하트. 하트, 하트. 패티, 패티. 오션 월드. 이거 어렵게 엄마 꽂아서 산 거란 말이에요. 나도 우리 아빠가 엄마 어렵게 꽂아서 만든 거야. 여운아. 내가 똑같은 거 사줄게. 사주면 되잖아. 그리고 당신도 그냥 내가 패티 앞으로 두 장만 쓰면 되잖아. 어? 너 더 이상 나한테 숨기는 거 없지? 없어. 사랑해. 개살구 새끼 진짜. 죽었어. 와, 아이니? 아, 아이 킬 유. 장난하긴. 재성 씨. 아, 예림이. 재성 씨. 귀여운 인형 나오는 영화라 그러더니. 에나벨이었잖아요. 아, 날 속였어. 가만히 보면 예림이는 참 아이처럼 순수한 구석이 있어. 재성 씨도 어린 아이 같아요. 무슨 소리야? 오줌을 쌌잖아요. 얼레리꼴레리. 얼레리꼴레리. 놀리지 마. 사람들 많은데 창피해. 알았어요. 울지 마요. 하지 마. 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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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숨어. 빨리 숨어. 빨리 숨어. 빨리. 여보. 인형 씨 우리 아니에요. 당신 남편 아니지? 아니에요. 어떡해. 노우. 노우. 여보. 여보, 여기 어쩐 일이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여보. 어떻게 내 슬픈 예감으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지? 아니야, 여보. 오해야. 뭐가 오해냐고.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뭐가 오해냐고. 여보 오해. 이거 봐. 이거 봐. 노우. 이거 봐. 노우. 이거 봐. 노우. 이거 봐. 노우. 내가 이 영화 참았다가 추석에서 TV로 하면 보라 그랬지. 3년 있다가 추석 때 TV로 한다고. 너 그걸 왜 못 참느냐고. 알았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럼 됐지? 잘못했어? 당신 인종 이렇게 빨리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지금 살짝 냄새가 난다. 너 지금 살짝 냄새가 나. 나야나. 나야나. 찌린내 나는 사람. 나야나. 나야나. 내 바지에 암모니아를 쳐자. 가만히 좀 있어. 좀 나대지 말고. 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좀 있어. 정말 잘못했다고. 뭘 잘못해. 뭘 잘못해. 왜 이렇게. 당신 앞뒤 분간을 못 하냐고. 맞습니다. 예림이는 앞뒤가 분간이 안 돼요. 이게 뭔 소리야. 맞잖아. 예림이 기억 안 나. 지난번에 나랑 태국 마사지샵에 갔을 때. 거기 있는 외국인이 사장님 더 오세요. 사장님 더 오려고요. 예림이가 돌았는데도 계속 더 오려고요. 아, 더 놔버리겠네. 했잖아. 가만히 있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징그러. 아주 징글 징글 징글. 징글 징글해. 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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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글벨이야. 이건 죽탱이야. 아, 그렇지. 안영미. 예림이. 가만히 있어. 좀 아주.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네 뜻대로 절대 안 될 거야. 예림이. 무슨 소리야. 내 생명선 좀 봐. 내 생명선이 어디까지 있는 줄 알아? 세상에. 내 생명선은 여기까지 있다고. 이것 좀 봐. 이게 말이나 돼? 아, 낄 때 안 낄 때 좀. 저 아무 데나 끼치지 마. 너무 이렇게 눈치가 없어. 아유, 진짜. 무슨 소리야, 예림이. 내가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 눈치 게임 1. 뭐 하는 거야. 2. 예림이가 걸렸어. 예림이가. 나 예림이한테 인디 한 번 팔 거야. 잠깐만. 배꼽을 쳐줘야 돼. 아, 여기가 배꼽이니까 여기가 등이었구나. 아, 예림이. 나 또 하마터면 예림이 명치의 인디언밥을 할 뻔했어. 아유, 진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우와. 가만히 있어 줘. 진짜 필요. 진짜 필요하는 것 같아. 뭐라고? 진짜. 형, 나 피나요? 야, 피난대. 어, 섞어줘. 빨리. 야, 또라이 같은 게 내 피를 냈어. 진짜. 야. 아, 지금 또 뭐 하는 거야. 아, 진짜 엄마 계속 이럴 거야? 형아, 미안해. 아, 됐으니까 비키라고. 형아. 아저씨 뭐예요? 내가 뭘. 아저씨 뭐예요? 내가 왜. 왜 내 바지를 입고 있어요. 내 바지 줘요. 집에서 입을 게 없는데, 저 친구야. 내가 나중에 줄게. 지금은 줄 수가 없어. 진짜 미안해. 아, 이거 입고 천안 가야 돼요. 아, 이걸 지우면 천안 호두과자를 보게 될 거야. 아, 천안 가서 10cm 콘서트 가야 된다고요. 10cm를 원하면 가까운 곳에 있어. 아, 빨리 줘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니까요. 지려, 지려, 지려. 아, 진짜 뭐야. 안 된 친구야. 너 엄마 가면 똑같은 바지 사줄게. 그만해, 그만해. 알았어. 그리고 여보, 앞으로 영화는 내가 추석 특집 때 볼게. 됐지? 추석 특집 때 꼭 볼 거지? 그래, 추석 특집 때 볼 거야. 사랑해. 어우, 싹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예비, 나는 생명선이 길어서 절대 죽지 않지. 어우, 당황했어.